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3일 화요일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현지입니다. 저는 AM 송승재입니다. 네, 승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약간 이더리움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난주 중에 이더리움을 샀거든요. 그런데 이더리움이 영 뭐랄까 기대에 못 미치는 시원찮은 모습이에요. 이더리움 ETF가 오늘 승인됐다고 나왔죠. 맞아요. 그럼 이제 또 이번 주에는 좀 희망회로 잔뜩 풀로 돌려봐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기대보다는 조금 상승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돼! 이게 하나하나 사니까 점점 진심이 돼가가지고 이 AM 시간만 약간 기다리게 되는 승재님에게 나의 이 코인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빨리 물어보고 싶어지는 그런 게 살짝 있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런 게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 들어와 주고 계신데 이제 방송 제가 뉴스 보고 하는 동안 보고 싶은 코인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격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시지요. 오늘 아침에 차트를 보니까요. 24시간 기준으로는 다 조금 하락했다가 1시간 기준으로는 살짝도 회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비트코인이 24시간 기준으로는 0.89% 하락해서 지금 6만 7천 6백 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이더리움이 24시간 기준 1.58% 하락해서 3,483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3,500달러를 넘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이더리움이 그리고 솔라나가 24시간 기준으로는 2.48% 하락해서 지금 178달러 선에서 거래 중인데 어제 밤에 잠깐 180달러를 찍고 다시 살짝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솔라나의 추이도 이따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가 어제 제가 비공개 회의가 다시 25일인가요? 그때로 다시 잡혔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그 소식 덕분인지 예증의 XRP가 24시간 기준으로 2% 올라서 지금 0.6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생각보다 밈코인들은 시바이누, 도지코인 다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이 많이 들어온 시장의 모습입니다. ETF 펀드플로우도 보고 가면요. 아직 아이비트와 바이비트가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현재 6만 달러죠? 그 순 유입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좀 유입을 기록하는 게 아이비트다 보니까 아이비트의 집계까지 완료가 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다시 또 유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레이 스케일이 엄청난 유출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이비트 혼자서 충분히 계속해서 커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19일에는 피델리티에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ETF를 통해서는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되는 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Approved to start trading tomorrow 이게 어제자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트레이딩이 허락이 된다 이 얘기고요. 어제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시카고 옵션 거래소를 통해서는 휘델리티, 프랭클린, 인베스코 갤럭시, 바네크, 21Shares 이렇게 5개의 ETF가 출시될 예정이고요. 밤사이 뉴욕 증권 거래소가 그레이 스케일과 비트와이즈의 이더리움 ETF를 상장한다, 승인했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근데 뭐 시카고는 이제 시차를 따지면 지금 아직 22일 밤 9시고 뉴욕은 22일 밤 10시이기 때문에 저희 시간으로는 오늘 밤 정도에 ETF 거래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이 전망은 좀 엇갈리는 중입니다. 누구는 이 비트코인 ETF의 10에서 15% 수준인 50억 달러, 그 정도의 자금만 유입이 될 거다, 유치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50억의 3배죠? 15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보는 전망도 있습니다. 200억 달러면은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7개월 만에 달성한 투자액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투자금이 유치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코인만큼의 내러티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금이라는 비트코인의 내러티브가 이더리움에는 없기 때문에 과연 이만큼이나 들어올까라는 물음표는 있는 상태고요. 또 스테이킹이 포함된다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품성이 더 뛰어나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운용사들은 스테이킹을 어떻게든 포함시키려고 계속해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포함이 어렵겠지만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스테이킹이 포함될 수도 있다. 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라나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난주 차트 볼 때도 좀 좋은 패턴이다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지난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실적을 솔라나가 능가를 했습니다. 22일에 어제 180달러를 잠깐 넘어서면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정신을 했고요. 다시 찍고 왔고요. 이 이유는 이제 솔라나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의 거래 활동이 증가하면서 솔라나 가격 상승도 이끈 모습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활동과 1일 활성 사용자 수가 증가를 했고요. 네트워크 수수료도 상승을 하면서 이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력한 것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서 이 암호화폐 고래가 약 20만 개 19만 6천 개 이상의 솔라나 토큰을 바이낸스로 전송을 했습니다. 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겼다라는 거니까 잠재적 매각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이런 대규모 이동을 보면서 현재 솔라나의 가격 추위도 좋고 생태계 상황도 좋기 때문에 솔라나 가격이 200달러 돌파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분석이 있었는데 과연 승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 3,500달러 선을 돌파를 못하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313만 개의 주소가 평단가 3,547달러에서 ETH를 매수를 하면서 돌파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더리움 상황이 어떤지 이따 승재님에게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친암호화폐 상원의원이죠. 신시아 러미스가 이번 주 큰 이벤트가 있다. 아주 큰 일이 준비되어 있다라면서 지켜보라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 25일에서 27일에 예정돼 있는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인가요? 그것에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중대 발언을 엄청난 메시지를 던질 거다라는 이런 걸 좀 내포하고 있는 멘트를 올려서 과연 얼마나 강력한 발언을 할 거길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거는 그거 아닌가요? 비트코인을 이제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맞아요. 자산으로 채택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과연 발언을 할 것인가 그 기대감을 엄청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프레스토 리서치는 이런 미국 대선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일단 미국 정부는 좀 더 디지털 자산의 오픈마인드 건설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내놨습니다. 이게 물론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누가 되든 친암호화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오픈마인드로 친암호화폐를 암호화폐를 다루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내놨고요. 그 와중에 미국 정부는요. 압류한 비트코인 58개를 특정 주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 전송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단순 관리 차원인 건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요. 약 400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지갑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총 한 150달러 정도인데요. 그 중에 146억 달러가 비트코인이래요. 이제 그 중에 400만 달러, 58개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향방도 지켜봐야겠죠. 가격에 또 영향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희는 오늘 좀 중요한 이슈는 이 정도고요. 우린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를 보려고 합니다. 흰재님 보여주시죠. 비트코인 차트. 비트코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번 주 월요일 주복 마감을 보면 꽤 긍정적이게 잘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복마감이면 당연히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볼 수 있는 복마감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있는 캔들 마감이기는 한데 이제 추가 상승을 할 때 여기를 넘어줘야 돼요. 이 정도 선이 6만 9천 6백 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왜 여기를 넘어줘야 되냐면 결국에 어차피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많이 내렸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동안 사실상 이제 좀 하락 추세를 유지를 해왔죠. 고점을 이렇게 낮추는 형태로 하락 추세를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이 재정비 구간에서 결국에 벗어나려면 이 고점을 높이는 형태의 복마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직전 고점의 종가인 6만 9천 6백 달러 정도 선을 위로 강하게 또 양봉으로 돌파 마감을 해줘야 이제 기존에 이제 왔던 이런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이렇게 돌려나가는 그런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가 상승을 시도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막혀버린다. 여기서 이렇게 막혀버렸어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한 번 이렇게 꺾일 수가 있어요. 막혀버리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복 마감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을 기대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움직임은 다음 주 주복 마감이 어느 정도 가격 선에서 마감이 되는지 이거를 먼저 좀 체크를 하시고 나서 만약에 이제 이하로 마감이 되었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도 매매를 할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도 그 역배열이었나요? 이동평 유선이? 근데 약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역배열이었는데 그게 다시 회복이 됐나요? 순배열로? 어 지금 비트코인 보면은 일봉차트 보면은 어 지금 골든크로스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을 시도하는 그 초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배열이었던 꽤나 이제 긴 시간 동안 역배열이었던 그 이평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면은 원래는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고 올라가 주는 게 그동안에 이제 이런 이평선들이 배열 전환을 이렇게 쌍바닥 형태로 만들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정석적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가지 뭐 시장에 있는 상승을 좀 작용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최근에 그런 이제 ETF라든지 그런 꾸재들이 되게 강력하게 나타난다. 발생을 한다. 그래서 수급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을 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V자 만드는 형태를 계속 이어나가 준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이어나갈 수도 있는 거죠. 골든크로스를 내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고점 한번 테스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돌려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정배율 전환을 좀 빠르게 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러기보다는 이런 쌍바닥 형태로 한 번 더 좀 재정비를 하고 돌려나갈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열어둘 필요는 있어요. 골든크로스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조금 더 추가 상승은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고점 테스트를 하고 꺾이면서 꺾이면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 형태를 다질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그림. 이런 게 이제 또 일반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가능성이 높은 움직임들이 바로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방면에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2평선 전환을 위해서 횡보를 예상했던 구간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정도 구간이기는 한데 이게 또 이제 주말 사이에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말 딱 직전이죠. 주말 직전에 돌파가 또 강하게 나오면서 사실상 이 저항대에서 지금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는 또 어디 부분이 되냐면 이 하락 채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락 추세 약세 구간에서 벗어나서 다시 상승 사이클을 이어가기 위한 그 구조에서 벗어나는 딱 상단 저항 추세선에 딱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돌파 여부를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직전 구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돌파 여부를 좀 주시를 하는 게 좋겠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돌파를 시도했는데 눌렸어요. 강하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눌리고 이거를 이제 이탈하게 된다. 지금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66,500달러 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저항이 돼서 이런 식으로 눌림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평선이 쌍바닥 형태로 배열 전환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CME 갭이 채워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만약에 눌리게 될 때 만약에 이탈이 돼서 여기가 이탈이 돼서 눌려가지고 저항을 받아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CME 갭까지 아예 채울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지지 구간은 6만 6천 5백 달러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6만 6천 5백 달러가 중요한 지지선?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단기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 공유를 드리자면은 비트코인이 사실상 이제 7월 중순부터 이제 반등을 여기서 시작을 해서 지금 쭉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는 가속 채널 그러니까 가속 추세선이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상승하는 형태도 아니었고 이제 V자 반등 형태라고 해서 가속 추세로 지금 계속 상승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이 하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 가속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추세선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탈을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얘가 강하게 상승을 할 거면은 이 추세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가속 추세 만들어오는 이런 강세를 놓치지 않고 상승세를 쭉 이어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근접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몇 번이나 이제 터치를 좀 해왔었고 그동안 지금 단기적으로도 몇 번씩 터치를 한 상황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죠. 만약에 이탈을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눌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열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디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이 되냐 다시 여기 6만 2천 한 3백 달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네. 이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럼 얘가 이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눌리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지지를 또 확실하게 좀 받아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연계되는 게 또 있어요. 오늘 뭔가 연계되는 게 많네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계속 문에 익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어차피 추세선은 그러니까 추세는 비트코인 추세가 이제 결국에 가격 상승, 변동성이 있지만 그러면서 다음 이제 방향성을 위한 일종의 패턴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추세선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 이탈을 해서 여기까지 만약에 갔어요. 6만 2천 3백 달러까지.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받았어. 왜? 기존의 지지를 계속해서 받았던 구간이니까. 이 정도 구간에 받아서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 매물대 몰린 이 자리가 이제 저항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지지를 한 번 받고 올랐는데 이 저항을 받아서 다시 6만 2천 3백 달러 또 다시 왔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또 떨어지지 않을까요? 지지선이 이제 좀 약해지겠죠? 네. 약해지면서 동시에 어떤 패턴이 나오게 되냐면은 이런 패턴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게 이제 헤드 앤 숄더라는 패턴인데 어깨, 머리, 어깨. 근데 역, 헤드 앤 숄더가 강세 신호지 않아요? 맞아요. 역, 헤드 앤 숄더는 상승 패턴이고 이 헤드 앤 숄더는 약세 패턴이에요. 약세 전환 패턴. 그러니까 이제 당장 지금 당장은 헤드 앤 숄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뭐 지금 완전 50%도 아직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추세가 만들어지면은 이런 패턴도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좀 응용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전략들을 공유를 드리는 거라서 결국에는 이 추세선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이제 이탈한다. 이탈하면은 어디까지 일단은 추가 하락이 나타나는지 보세요. 조정이 나타나는지.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조정이 발생을 했다. 6만 2천 구간대까지 한 번 더 도달을 했어요. 도달을 하면 여기서 일단 지지는 나올 거예요. 지지는 반등은 나올 거라서 일단 여기에서는 저도 단기적으로 단타 매수 뭐 이런 거는 좀 활용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갔을 때 결국에 올라갔을 때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여기로 내려온다? 그럼 이건 위험하다. 만약에 올라갔는데 여기서 비비다가 결국에 돌파가 나온다? 그럼 이건 가져가면 돼요. 근데 다시 내려오면 이건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관점들을 좀 열어두면서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흐름상 추세상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건 맞고 이대로라면 아까 6만 9천 달러 선을 돌파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면 뭐 6만 2천 달러 선까지도 한 번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 그때의 추이를 한 번 더 봐야 이거를 좀 어떻게 가져갈지 위험할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 봐야 그렇게 크게 추가 상승 고점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일단은 지금 이때부터 약세 신호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많이 매수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걸 보면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죠. 감소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여기서 상승을 한다고 해봐야 고점을 높여도 그렇게 크게 막 가속 추세를 크게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만약에 굳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아 이제 뭐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 이거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단기적으로 지금 구간이 형성된 이 하단 지지선이죠. 하단 이 지지선과 여기와 그리고 궁금 전에 공유해드렸던 딱 이 추세선. 어디죠? 대략적으로 이 추세선 정도. 딱 여기 지금 단기적으로 저는 조금 보고 만약에 추세선을 이탈을 한다? 이탈을 해도 이게 이제 휩소로 나타나면서 66,200달러 여기 선에서 지지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다시 상승을 시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아 이 추세선 이 트렌드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우리가 좀 보려면 오히려 66,200달러 아래로 이탈을 하는지를 좀 확실하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너프하게 본다 이러면은 여기까지도 봐도 돼요. 왜? 꼬리니까. 꼬리니까 여기까지 너프하게 봐도 되는데 65,800달러 정도 되겠죠. 근데 일단은 여기 지지 구간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 여기가 일단 이탈이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까지는 빠질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62,000 초반. 네. 그러면은 대략적인 추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횡보 지금 하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형 패턴을 만들다가 만약 이탈이 됐어요. 네. 이탈이 되는데 상승을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안 됐어. 그럼 저항을 받고 이런 식으로 내리겠죠 또. 어차피 이런 식으로 내리겠지. 네. 그래서 66,200달러 또는 65,800달러 정도 선을 이탈을 일단 단기적으로 하는지 보시고 이거를 이탈을 하지 않는 한 일단은 가속 추세가 유지는 될 수는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 전략이나 신규 포지션이나 아니면 지금 홀딩 포지션이나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아니면 또는 일부 익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는 거를 이 매물대 지지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이 되면은 매수 포지션은 단기적으로 좀 아래까지 보수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추세를 보니까 CME 갭을 뭐 짧은 시간 안에 채울 것 같지는 않는 그렇죠. 뭐 그게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ME 갭을 당장 막 단기적으로 바로 채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CME 갭은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비트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분할 매수 하라고 했잖아요. 단기적으로. 분할 매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디까지? 이때 당시에 어디? 여기까지. 이 평선 지지선까지 구간 분할로 딱 잡고 분할 매수하고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단기적으로. 네. 그렇게 일단은 대응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어쨌거나 CME 갭은 있어도 단기적으로 상황이 좋으면 우리가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의 그런 기회비용 과정에서 기회비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65,000에서 67,000 이 사이에 66,225 네. 저 사이를 어떻게 가져가냐를 좀 봐야겠네요. 네. 지금 되게 진짜 엄청 간단하게 쉽게 알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완전 그냥 다 아. 본인의 전략을 이미 다 공개를 해버렸다. 네. 맞아요. 저는 딱 지금 제 전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탈 안 하면은 매수 포지션이 유리한 거고 이탈을 한다? 그럼 매도 포지션이 유리한 거예요. 62,000 초반까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연결된 동작이 60,000 초반에서 일단 지지는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올라갔을 때 저항을 받냐?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오냐? 그럼 다시 내려왔을 때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돌파가 나오네?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네? 그럼 그냥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딱 이거를 보면은 어? 내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감이 잡히잖아요. 감이 잡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여기 이탈하면은 매수 포지션은 보수수구로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하단까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다시 한 번 주시하면 돼요. 딱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에서 내가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한 번 더. 돌파하면은 여기서 다시 들어가면 되고 떨어지면은 여기서. 아, 이제 매수 포지션. 일단은 여기 다시 왔을 때는 닫지 말자. 기다려보자. 오히려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갈 때 여기서 받자. 그렇게 대응하면 돼요. 네. 지금 댓글에도 남겨주셨는데 일단 토요일에 우리의 트럼프 형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차트가 확확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난주도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형의 이 피격 사건으로 가격이 확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승재님이 보시는 차트는 이렇다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일단 주말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트럼프 형이 진짜 막 준비 자산 얘기를 해요. 가격이 급등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컨퍼런스가 한 27일 정도 아닌가요? 네. 25에서 27일인데 지금 오늘이 한 23일. 3일이요. 네. 그러면은 5일 정도 남았네요. 네. 5일 정도 남았으면은 네. 그냥 제가 봤을 때 어차피 결국에는 그 차트 움직임 자체가 그런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미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살리고 갈 거냐. 여기서 여기 6만 6천 2백 달러, 6만 5천 8백 달러 살리고 그냥 여기서 갈 거냐.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이탈할 거냐. 그래서 지금 딱 이것만 보면 돼요. 일단은. 딱 저 선. 네. 이 구간만 딱 보면 돼요. 이거 이탈 여부만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DCA 타이밍 놓쳐가지고 지금 언제 사야 되나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저 구간을 한번 잘 저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하나 도리는 거에요. 이렇게 제안하거나 이렇게 하면 될 거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